한 시간 이루어 가시면 한 시간을 먹어야지. 말도 안 되는 소리 대잔치네요. 2kg가 안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, 그렇죠? 안 부는 게 다행이야. 되게 설득력 있었어. 있었어. 지금 한 번도 젓가락을 안 내려놓으셨어요. 다 저렇게 젓가락 한 번씩 내려놓거든요? 다시 잠깐 내려놓고. 바로 드시면 안 되죠. 현저씨 진짜 안 먹는다. 아유, 체하식 없다. 아까부터? 네. 얘 욕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. 언니, 언니 화나신 거 아니죠? 화나 안 났어? 어떻게 쓰셨어요, 아까? 언니, 그냥 오늘 드시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드세요. 그러니까. 그냥 앞으로 3시간씩 하면 되니까. 하면 되죠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드시고. 그렇게 먹는데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. 그렇다. 안 찐다 생각뿌면 더 안 줘. 안 찐다 생각뿌면 더 안 줘. 안 찐다 생각뿌면 더 안 줘. 고맙습니다.